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 군부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미얀마 자금의 접근을 차단하고 수출도 통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과 그 가족까지 제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미국 내에 있는 미얀마 자금 10억 달러에 군부가 접근하는 걸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첫 제재 대상을 확정할 것이라며 강력한 수출 통제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를 방문해서는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의 이익을 지키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차원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바이든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국방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진행을 지키기 위해 국방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인